고향시에 거주하고 있어요. 가평입니다. 구비시에 살고 있어요. 저는 연천군에 거주합니다. 의정부시요. 양주시에 거주합니다. 딱히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나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. 서울이랑도 되게 가까운데 군인이랑도 가까운 도시 발전은 좀 더 된 곳이긴 하지만 맛집이 많은 곳. 거기 널기 좋은 곳. 다들 시골인 줄 알던데요. 편의실 같은 거는 잘 되어 있는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점. 신도시 개발은 활발한데 종합병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. 주상절리도 있고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. 폐기물 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강남권이랑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의정부에 놀거리나 그런 게 다양하게 많아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교통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자연이 보존이 됐다는 거에 정말 좋고요. 아플 때 가깝게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큰 병원이 있었으면 정말 다도 달도 안 받을 것 같아요. 의정이 확정되면 투표하실 거예요? 아, 네. 투표해야죠. 적극 참여하겠습니다. 예정부에 тако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